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23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자국과의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 키유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HUR은 이날 러시아군을 상대로 운영하는 투항하라인 나는 살고 싶다를 통해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는 국적과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HUR 측은 푸틴 정권을 돕기 위해 파견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투항하라,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에게 쉼터와 식량,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UR은 앞서 항복을 택한 수천명의 러시아 군인들은 하루 3끼 따뜻한 식사는 물론 의료 서비스까지 받으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UR은 이할라인에 수용소 침실, 식사 준비 등의 화면이 담긴 한국어 홍보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정원은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병력이 3천명에 달하며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